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랩터 여러분 드디어 1900명이 달성 됐습니다 달성 됐고요 달성된 지는 조금 며칠 된 것 같은데 영상을 저희가 저번 주에 못 올렸고요 이번 주엔 이 영상으로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900명 되게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벤트는 동지상 올려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내일 택배사가 휴무입니다 휴무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광복절까지 택배사에서 배송을 아예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타란툴라를 주문하셨는데 일정 금액 이상 주문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서비스로 조금 업그레이드된 타란툴라를 여러분한테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배송될 때도 그렇게 다른 업그레이드된 타란툴라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00명 이벤트에서는요 이번에 랩탈리아를 구독자이면서 이용 많이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할 거고요 이번에는 구독자, 이번 달 이번 달에 랩탈리아를 이용해 주신 분들 중에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정해서 세 분, 네 분, 네 분한테 타란툴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베트남 실버로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도 베트남 실버 4마리를 여러분들한테 이벤트 선물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메일로 참여 매일 보내주세요 타란툴라 쇼핑몰에서 구매한 이력이나 이런 것들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해주셔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참여만 메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메일은 여기 주소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1,900명 만들어주셔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와 너무 멋있어 어떡해